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김승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김승섭입니다 네 오늘도요 추장암, 담도암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검사를 할 때 조형제를 사용하는데 이거 맞을 때마다 화끈거리고 뜨겁습니다 조형제 꼭 써야 하나요? 네 조형제가 많이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후끈거리기도 하고 가끔 혈관에서 새기도 하면 엄청 아프고 조형제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데요 안타까운 것은 조형제를 사용한 검사와 사용하지 않은 검사의 차이는 저희 흑백TV와 컬러TV를 보는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제를 사용한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조형제를 사용하지 않은 검사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찍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형제 부작용이 아나필라시스 같은 그런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부작용이다 이런 경우는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 조형제를 맞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온다 혹은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머리가 좀 아프고 이 정도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에는 미리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약물 처치를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조형제를 맞아서 검사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조형제를 가급적 맞는 것이 좋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CT조형제의 부작용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MRI가 CT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 MRI로 CT를 대체하고 역으로 MRI조형제의 부작용이 있으면 CT로 대체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정확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과 계신 병원의 영상외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CT검사를 우연히 했는데 최장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MRI를 또 찍자고 하는데 아 이거 비싸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CT검사를 통해 최장암이 진단되셨다고요? 최장암을 치료할 때는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다른 암과 비슷하게 수술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암 주변으로 지나가는 중요한 혈관들을 최장암이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침범이 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혈관과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MRI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최장암이 가장 잘 전이되는 장기가 바로 옆에 있는 간인데요 간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데도 MRI가 CT보다 더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암이 진단되셨을 때는 꼭 CT뿐 아니라 MRI도 찍으셔서 정확하게 상태를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CT MRI에서 최장암 소견을 들었습니다 최장암은 조직검사를 해서 확진을 한다고 들었는데 영상학적으로 최장암이라고 할 경우 확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이제 경우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CT MRI에서 최장암의 가능성이 아주 강력하게 의심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소 최장암이나 자가 면역질환과 같은 최장암을 비슷하게 보이는 하지만 암이 아닌 양성질환들과 헷갈리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조직검사를 해야 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주 최장암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조직검사를 꼭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막상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닌 다른 병으로 나오는 경우를 드물지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CT와 MRI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말씀만 듣고 먼저 절망하시거나 섣불리 단정짓지 마시고 꼭 조직검사까지 결과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MRI뿐만이 아니라 펫CT라는 것도 찍으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데 맞나요? 펫CT가 비싸서 많이 부담되시죠 펫CT는 CT와 MRI가 우리 인체를 그저 이렇게 영상을 마치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펫CT는 사진을 찍는 것에 플러스 포도당 대사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주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펫CT를 꼭 찍으셔야 하는 이유는 종종 최장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장암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펫CT를 통해서 이 암세포가 얼마나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암인지 아닌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또한 원격전위가 폐라든지 간 같은 곳으로 되었을 때 이 원격전위의 크기가 어느 이상 크면 시트나 MRI로도 잘 보이지만 아주 작은 초기 단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펫CT를 찍음으로써 그 조그마한 곳에서도 포도당을 섭취하고 있는 정도는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펫CT가 원격전위를 평가하는 데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펫CT도 추가적으로 꼭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항암치료 중 환자입니다 두 달마다 CT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자주 CT를 찍으면 방사능 노출이 걱정됩니다 맞아요 이거 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방사선은 이제 우리 인체에 마냥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암이 유발될 확률도 더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정해진 기간에 CT를 찍자고 의사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CT의 방사선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잠정적인 암의 가능성보다 그 위험성보다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의 부작용을 저희가 감수하고서라도 CT를 꼭 찍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CT, MRI를 찍어 검사를 했는데 병원을 옮기면 이 영상 검사들 다 다시 해야 할까요? 병원 옮기실 때 의무기록 사본이나 진료 의뢰서 같은 서류들 차트들도 떼서 이렇게 종이로 가지고 다른 병원 가시고 그런 것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의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CT든 MRI든 초음파든 다 그 병원에서 CD로 구워달라고 하면 이렇게 한 장의 CD에 그동안 시행하셨던 검사들을 다 담아줍니다 그 CD를 가지고 가시면 다른 병원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병원에 가시든 그 CD 한 장만 있으시면 그동안 했던 검사들 다시 하실 필요 없이 다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 전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상으로는 최장암 소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파서 CT를 찍었는데 최장암 소견을 듣게 됐어 너무 혼란스러워요 1년 만에 이럴 수도 있나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년 전에 사실은 최장암이 있었는데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검사할 때 조직을 초음파가 뚫고 가면서 점점 신호가 약해집니다 문제는 특히 지방을 뚫고 갈 때 더 신호가 많이 약해진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신 분을 검사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좀 살이 찌신 분들 그러면 이제 피하지방도 두껍고 내장지방도 많고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초음파가 가서 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신호를 초음파가 이제 받는 검사인데 그 과정에서 모든 신호가 사라져서 최장을 정확히 검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신 분들한테 초음파 검사의 정확도는 매우 떨어지게 되고요 그 외에도 최장이란 장기는 또 다른 장기와 다르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좌우로 길쭉하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머리라 부르고 가운데 몸통, 왼쪽을 꼬리 부분이라고 저희가 나눠서 부르는데 이 꼬리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등쪽으로 해서 깊게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머리나 몸통보다도 꼬리 쪽 검사는 더욱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초음파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제 저도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최장은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최장의 특별한 게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답을 드리면 안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최장의 병이 꼭 없는 것은 아니다 최장 검사는 초음파로 아주 진단 정확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최장암 자체가 다른 암들보다도 더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빠르게 자라는 악명이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요 6개월 혹은 3개월간 다른 이유로 CT를 계속 찍던 분들 저희가 보다 보면 갑자기 최장암이 생겨서 3개월 사이에 확 커지고 주변 혈관도 침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전에 깨끗했던 환자분이 3개월 후에 다른 이유로 찍은 CT에서 우연히 전신에 퍼져 있고 이런 경우까지도 저희가 드물게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암 자체가 워낙 공격적이고 빠르게 자라는 그런 암이라서요 현재 의학 기술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조기 진단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장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주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부는요 최장암 가족력이 있으시대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복부 CT를 찍는데 이럴 경우 어떤 장기들이 확인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네 CT는 이제 아까 제가 초음파로 최장을 검사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CT에서 최장에 별로 문제가 없다 정상이다 라는 소견을 들으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CT는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CT를 찍으시면 최장만 저희가 찍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간, 쓸개, 비장, 신장 등등에 있는 복부 장기들도 함께 검사가 되고 CT에서 보이지 않는 뭐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은 안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위와 대장 같은 경우에는 CT에서 검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정확도가 내시경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검사를 하실 때는 CT로 위와 대장을 제외한 장기들을 검사를 하고 위와 대장은 따로 내시경으로 꼭 추가를 하셔서 따로 검사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은 최장암이 아니길 저희도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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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